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짜잔 이렇게 포켓몬빵 10개를 구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갈 때 포켓몬빵 구해준다고 많이 구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진짜 구했어요 심지어 10개에요 뭘 구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디그달 딸기카프터 눕방 2개 끄내세요 앞으로 끄내세요 그리고 로켓땀 끄내세요 그리고 도스에 도라운 도스 초코게이 그리고 삐까삐까 초코칠게이 이건 신상인데 이거 발챙이에 빙글빙글 밀크 요판 이거는 이것도 있고 로켓땀이 3개 그리고 이거 꼬부기에 달콤 파삭 꼬부기빵입니다 자 밑에다 예쁘게 펼쳐놔보세요 차례차례 종류별로 이거 진짜 구하는구나 예약해서 10일 동안 기다렸는데 보스 디그다 로켓땀 3개 보스 하나? 디그다 2개? 10개 맞아 하나 둘 셋 넷 꼬부기 2개 디그다 2개 로켓땀 3개 내 생각엔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디그다? 자 이거를 다 먹을 순 없는데 지금 다 뜯을 거야? 뜯어서 뭐 하려고 그래? 디브리슘 많으니까 어느 거면 디브리슘이랑 고개하고 어느 거면 먹고 할게요 친구랑 나눠먹을 생각은 없습니까? 없어? 10개니까 5개씩 뜯을 거야? 빵 고르기 그러면 가위 바위 이거 하나 골라 디그다? 하은이 하나 골라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수상 자 두개 가위 바위 보 하은이 하나 고르세요 가위 바위 보 고르세요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하은이 고수 맛있겠다 고수 고수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어 준영 하은이가 금방 이겼잖아 하은이 하나 골라 됐어 또 가위 바위 보 준영이 가위 바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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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냥 두개 남은거 똑같은거야? 아니 띠부띠부실이 어떤게 들었을지 모르잖아 가위 바위 보 그거 그거? 가위 바위 보 자 다섯개씩 다섯개씩 똑바로 했어? 누가 먼저 뜯어볼건가 어 둘다 손 들었는데요 가위가 이뻐 가위가 이뻐 가위가 이뻐 가위가 이뻐 자 뭐가 나올거에요 삐이 är 빵은 뭐야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디고디고씰 두구두구두구 하나 해줘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왜 뭔데 먼데 아 그 나쁜거야? 아니 아니야? 나쁜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준거 아니야 옆에다 놓고 띠부띠부 다 뜯을거야? 응 다 뜯은 다음에 맛볼거야? 응 자 그 다음은 이제 달챙이 달챙이? 신상 어? 그렇게 잘라? 아니구나 여기 잘 안뜯는다 하은이 잡아줘 이쪽 잘 안뜯는다 다 손으로 드릴게요 안 다닐까? 내가 이게 이렇게 생겼어 뭐야 어떻게 생겼어 어 동글동글 어 얘 달챙이 배모양처럼 응 어? 아 왜 하필 얘네 둘 왜 하필 로켓한거야? 응 왜 하필 둘 다 로켓단거야? 로켓단 왜 하필 둘 다 로켓단이 갖고있는거야? 응 그 로켓단거야? 응 다 로켓단거야 이거 뭐 신기해 여기 잘렸어 저거 아 진짜? 응 금방 하은이 뜯다 그런거 아니야? 응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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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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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그다가 조금 맛있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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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뜯어? 이렇게 이렇게? 응 이게 이게 조금 파이같이 좀 큰데요 이게 어 파이네 반은 딸기고 반은 치즈같은거 뭐 카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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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샤아 중목이 나오겠어 뭐겠습니까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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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있는거 아니 있어 냐옹 또 두개 남았습니다 아니 하나 남았나? 두개? 아니 두개 남았어? 어 달콤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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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두개 남았어 이제 초코 아니 안돼 엇 뭐야? 이거는 조금 나쁘지 않은데? 뭔데? 아 이거 찌리리거 대박 어 이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응 마지막 하나 제발 우유 아니면 미친 하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최소 리자먹나라 너무 좋은 거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 최소! 뭐야? 삐구삐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난 너무 좋아졌어 그 빵 신기하게 생겼네? 응 그거 달콤할 거 같아 설정으로 들어있었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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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야 아니야 유친 아니야 와 진짜 우와 여기 너무하다 뭔데 너무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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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투 안 보여요 가져오세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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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지 않아? 비전투 나쁜거야? 아니 너무하지 않아? 자 다음 그나마 나은게 하나밖에 없어 하은이 띠부띠부실 뜯고 빵 먹어볼건가? 야 오빠 먹고 있을게 먹고 있을게 하은이 뜯을거야? 하은이 뜯을거야? 자 하은이 올려 빵 하은이 빵 어디있어 야 야 저리가 저리가 Bah 꼬부기 먼저 꼬부기 먼저 꼬부기 먼저 고고기는 짱 cible prá seated 맛있어 누냐가 아 맛있어 마우 Haz. 여기가 일자고 조금 먹어야 돼 파이리 그레임이 되어져있네 파이리? 응 응? 잘하나? 어? 가리가 진한내다 다 보여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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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리에요 가리 아니에요 가리가 진한내 가리가 진한내 여기 봐봐 윈디 윈디 얘 조금 좋은건데 그래? 얘 조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네 다음 다음은 고수 아 아 아 오 초코향기가 진짜 많이 납니다 띠띠띠띠 띠띠띠 뭘까요 하은이거 뭘까요 경겨워 열개고 했는데 우와 이 점은 하나도 안먹어 빵이 맛있으면 됐지 뭐야 리자드 리자드 리자드? 오 리자몽 리자몽은 아니지만 리자드가 나왔네 얘 조금 좋은거야 잘했어 얘 조금 좋은거야 조금 좋은거야 응 응 이거 고수가 좋은거야 로켓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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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친구가 친구가 이거 이거랑 이거 맛있어요 고수랑 로켓단 로켓단 응 왜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세요 준혁아 그거 뭐야 조금만 썼어 응 앉으세요 정준혁 어제 그래 두 가지 하전거 타다가 먼저 방이 깨졌어요 고라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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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나뻐냐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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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개 남았습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귀엽지 껍데기 깐게 참답합니다 이거 빵 열개 다 어떡합니까 다 먹어요 다 먹을거야 다 먹거나 남겨면 비밀봉지에 보관해놨다가 다시 먹을거에요 그럴거네 아니면 근데 이거 냉동실에 보관해야 된대요 냉동실에 뜯은거 까져봐 잠깐만 아 가위로 잘 안될거 같은데 안 돼 보관 보관 오빠참 찢어진다 오빠참 찢어진다 됐어? 나가면 안 돼 아 우유 됐다 아 우유 먹고싶다 으응 우유 가져가도 돼? 우유는 영상에 다 찍은 후에 응 요구르트 꺼내주세요 알겠어 뭐야 뭐야 뭡니까 조신조신 띠붓띠붓 롱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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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롱스턴 어우 롱스턴 롱스턴 롱스턴도 나쁘지 않지 주장이보다 하은이가 좋은게 나오는거 아니야? 응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역시 하은이는 러켓던 러켓던 포켓몬가 하던 내가 더 내가 더 내가 더 나 포켓몬방은 하은이가 더 잘 떠네 맞지? 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치즈게임 먹어봤으니까 아 이제 뭐 먹은거 뭐지? 발칭이 어딨지 발칭이 흰색방 어딨어? 흰색방 어딨어? 흰색방 어딨어? 여기 밑에 내려놨는데 엄마가 여기 밑에 내려놨는데 엄마가 응 이거 먹어봐야지 띠부띠부 하은이 마지막거 봐줘 주미아가 여기 사나 꼬마 돌 아 롱스턴도 나오고 꼬마 돌도 나오는거야? 응 잘했어요 띠부띠부 이제 포켓몬빵은 여기까지야 더이상은 못 구해 응 알겠지? 응 그건 무슨 맛이야? 나 어디 편의점 지나가서 응? 아니 그것과 빵 무슨 맛이냐고 이거? 응 그냥 우리가 먹던 식빵 맛이야 식빵 맛이야 엄마가 빵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한입만 먹을까? 우리 딸은 지금 장염에 걸려서 빵을 못 먹어요 진짜 안 먹을까? 그래서 빵을 구경만 해야돼요 그림에 빵 약올리지 말아 응 먹어야지 빵은 못 먹지만 자 띠부띠부실은 내꺼 여기 구했고 오빠꺼는 쓰레기 쪽에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안녕 잠깐만요 왜 근데 이거 이거 다 어떤 맛인지 알려주기 전에 다 한입씩 먹어볼라고? 응 하은아 너 왜 빵 먹어? 응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장염 걸렸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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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하는건 안될까? 응 괜찮아요 이제 병원 갔다왔어요 이거 먹어볼게요 네 중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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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배워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뭐지? 아빠가 좋아하는 빵은 뭐지? 아빠가 좋아하는 빵? 응 페스츄리? 아니 뭐? 아빠가 좋아하는 과장 같은 거 아 그렇지 파이 무슨 파이 맛나? 응 파이 딸기 파이 맛나? 하나 일로 들어오세요 이거 맛있어 응 맛있어 먹겠다 먹겠다 이거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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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돼요 응 제가 꼬부기 먹어볼게요 응 다 맛을 알려줘야 돼? 응 하은이가 먹고 싶어하는 꼬부기 왜? 맛있어 맛있어? 하은이는 맛있대 준혁이는 그냥 그런데? 둘이 입맛은 다릅니다 하은아 오빠 옆으로 가세요 어디 가세요 둘이 입맛이 참 다르지요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응 로켓단 로켓단 준혁이 초코 안 먹잖아 로켓단 근데 친구가 맛있다고 해보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응 지희가 진짜 완전 완전 초코를 완전 이렇게 생겼어요 손으로 떼서 먹어 손으로 내가 저랑 이렇게 아 먹어봐 이거 그거 로켓단이야? 응 로켓단이야 코스단이야 어때? 응 여기 담요 나 이제 고국수 먹어봐도 돼? 응 먹어봐 이거 종이야? 여기 아래 있네 응 이렇게 어 냄새 맡아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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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은 초코를 싫어합니다 어떡해 냄새를 맡아보고 진짜 내가 먹었던 초코 중에 제일 달아? 완전 완전 싫어하게 맛있네요 저 어우 그렇게 말하고 어떡해 저 초코를 싫어서 우리 아들이 초코를 싫어합니다 우리 딸은 초코를 완전 좋아요 자 이제 다 맛 다 봤어 하나씩? 많이 전부 다 본거 같은데? 응 너 자꾸 빵 먹어 안 돼 빨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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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크 밥 먹어 안녕 왔어요 안녕